에이 댓글 때문에 읽으러 왔어 나도 세대에 뒤치시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한번 켜봤는데 인스타 라이브가 뭔지 모르겠는 거 있지? 피크닉 간 게 아니고요 회사에 운동하고 밥 먹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50분이 찍혀서 너무 막힌다 해서 그 시간동안 하려고요 잠시 어디 들릴까 생각 중인데 거의 갈 때까지만 서진희네 잘 보고 있다고요?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앉아 갔다 갔다 왔다 mereka terli養 Q. 루시 앨범의 루시 앨범에 관심이 없나요? 지금.. 이번에 나의 새로운 앨범인데 그냥 앨범 다 듣고 들어 보고 있어요 나온 지 조금 됐는데 여러분도 취향 맞으면 한번 들어봐요 저는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냐고? 나 사실은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안 했어 집에만 있었고 누구를 만나지도 뭐를 먹으러 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이러면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내 자신이 안심스럽다 해서 호비 형 어제 배웅하러 갈 때부터 생각을 굳게 먹고 오늘 운동을 했습니다 나는 나는 이거는 진짜 아미분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많이 달렸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 집 밖에 나가고 싶지 않지? 집에만 있고 싶어 집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공부하는 중 공부하는 중 공부하는 중 공부하는 중 최근에 뭐 봤는데? 나? 아 까먹었다 제목을 제목을 까먹었어 수염 보여요? 줄 수 없지 숨을 안 마가운데 조금 보여요? 수염 보여요? 수염 보여요? 수염 보여요? 요즘 새로운 취미 생겼냐고요?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모든 걸 다하기? 수염 보여요? 수염 보여요? 수염 보여요? 수염 보여요? 수염 보여요? 아이 더블홀이 다 맞춰 축하해요 진아 수염 보여요? 수염 보여요? 수염 보여요? 수염 보여요? 아 뭐지? 여기 주병호가 누구세요? 아 넣으세요? 아 넣으세요? 다음엔 노래방 라이브 하자고 정국이처럼? 아 정국이랑 좋지요 그때는 진짜 우리 추억의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데 수염 보여요? 어제 오랜만에 멤버들 봤어요 에도 불구하고 수염 보여요? 아도독 기기가 좀 Storm이 찬양하고 customers 더 성이 네 고기 커튼 닫으라고? 손도 안 닿아 손은 안 닿습니다 어쩔 수 없어 야 진영이 몸이 많이 두꺼워졌어 멋있어 멋있어 막 진영이 만나자마자 야 태용아 한번 만져봐 어? 두꺼워졌는지 한번 만져봐 머리 잘라보려고요? 아니 머리 안 잘랐어 머리 안 잘랐어 머리 안 잘랐어 커튼이 생각하는 매일 머리 안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웃긴 거 얘기해줄까요? 나는 운동할 때 맨발로 하거든요. TMI에요. 운동할 때 맨발로 하는데 운동은 끝나고 내 맨발을 확인해봤어요. 발바닥을. 되게 깨끗해. 깨끗하더라고. 응. 응. 수준이 Tools 추천할만한 넷플릭스? 내가 뭐 하나 본 게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 나중에 내가 추천해줄게 이거는 셀린 티셔츠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떼줄 텐데 이거는 친한 형이 만든 구찌 티셔츠 그래서 헬스할 때 입고 다녀요 죄송한데 저는 콩국수 안주합니다 아까 티네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한번 돌려볼까요? TMI 진짜 대박인거 하나 얘기했어 맨날 내가 라이브 켜면은 공통적인 질문이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?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? 우리 아미들도 되게 재밌는 질문 생각해야 돼요 박물관 나랑 같이 갈래 이런 거 말고요 아 그것도 있다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 축하해줄 수 있으니까 태태 이걸 본다면 손을 한쪽 들어줘 여러분 너무 뻔합니다 지금 우리가 데뷔가 10년 됐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점점 질문에 그런 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안 읽어준다 했어요? 나 이거 재밌는 거 있으면 나 팍팍팍팍팍팍팍 읽어주지 박지민 소환술은 뭐야? 지민이 여기도 없어요 지민이 네 오늘 나랑 운동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얘 안 왔어 지민 노래 like crazy 인트로 네 목소리 같다고? 에잉? 그게? 저도 오늘 하루 뭐 할 거야? 수고하셨습니다. 여러분 진짜 나 웃긴 댓글 하나 봤는데 여러분 제 생일 축하해주세요 근데 제 생일이에요 오늘이라는 분 내가 이름을 기억했었거든요 근데 방금 댓글 다셨는데 그저께 제 생일이었는데 축하회를 안 해주셨어요 생일이 두 번이었군 저 수학시간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전혀 없음 저 수학시간에 논의를 안 하셨고요 제 생일이 먼저 먹어요 이거에요 단식 중이냐고요?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TMI인데 제가 요새 그 입에 나는 거 있잖아요 굿네요 그게 나서 밥 먹으면 따가워서 안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이어트하고 있어 다이어트가 되더라고 요즘 술 마시냐고? 아니요 저 마지막으로 마신 게 마지막으로 마신 게 호비 형이랑 정국이랑 같이 마셨을 때 그것도 위스키 한 잔? 마시고 밥 마셨어 와 근데 나 진짜 오늘 라이브 진짜 오래 한다 아니라고? 그래서 나는 자리에 있으면은 그렇게 돼요 아 아니다 이거는 약간 일단 내 그 비밀 그거라서 얘기해줄 수 없어 다음에 얘기해줄게 뭐 뭐 뭐 뭐 뭐 뭐 요즘에 요즘에 키스샤렛 공연봐요 유튜브로 그걸로 내 밥 친구하고 있어 재밌음 나 이제 거의 곧 끌 거예요 이게 25분이 넘어가서 30 한 42초 42초 정도에는 끌 거예요 밤에 올 때는 밤에 올 때는 재미난 질문거리 만들어 주시면은 인생 그날은 그날은 이제 스케줄 많이 해야죠 태영아 많이 놀았다 조금만 더 놀고 하자 여러분 10초 남았어요 안녕 여러분 아니면 이 보라예요 나 간다 내가 몇 분에 끝났는지 안녕 안녕